좋아요, 구독 바로 삼성전자 저희 종목상담 신청 주셨는데요. 매수가가 7만 2,100원이고요. 보유 비중은 15% 말씀 주셨습니다. 오늘장에서 흐름 보자면요. 그간 이틀 전에 흐름에 비해서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장에서는 0.88% 조정 받으면서 7만 8,60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, 계속해서 좀 가져가보면 좋을까요? 삼성전자는 아주 단순해요. 삼성전자가 나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. 일단 뉴스에서 얘기하는 9만 전자 저는 간다고 봐요. 9만 전자 이상도 가능한데 그게 언제 갈 거냐가 문제죠. 10년 봅니다. 10년 보니까 10만 원까지. 물론 그 전에 갈 수 있죠. 10년 본다는 얘기는 당장 3개월 만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10년 안에는 가요. 10년 안에는 가는데 IT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빠른 종목을 원하고 좀 가볍고 바로바로 올라갈 종목을 원하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돼요. IT 부품 좀 더 조그만 애들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아니다.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. 어쨌든 간에 9만 원 가면 되고 언젠가는 10만 원만 가면 되지 않느냐. 어차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참으세요. 그럼 참으면 됩니다. 저라면 삼성전자 안 갖고 있어요. 이거 말고 IT 부품, 다른 걸로 들어가면 얘보다는 2배, 3배 더 많이 먹을 텐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주 답답할 거예요. 몸에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. 바로바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거를 각오를 하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의외로 하이닉스처럼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나쁠 거는 없습니다. 어쨌든 9만 원까지는 가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9만 원까지는 갑니다. 일단 올해 갑니다. 올해 안에 9만 원 가는데 분명히 이게 빠르게 치고 날아가는 그런 PSK, 홀딩스 같은 패턴은 아니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주 답답하고 답답하고 뭐 중간중에도 흔들리고 그럴 텐데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. 어쨌든 참으면 9만 원은 올해 올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네, 랩 지노믹스 15% 4,770원인데 얼마요? 네, 4,770원. 4,770원. 비중 15%. 네. 그래서 이거를 좀 손절을 쳐야 될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들고 가도 되지요? 일단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. 랩 지노믹스를 계속 가져갈 거면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올해 안 올라가요. 내년에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거를 각오를 할 수 있으면 보유하셔도 돼요. 어차피 위험할 종목은 아니니까. 네. 근데 2년 동안 얘는 안 가는데 아니, 저 무거운 삼성전자도 9만 원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몇 프로 가는 거야? 한 30% 정도 올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여기서 30만 원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18만 원, 19만 원이니까 맞나? 하이닉스가 이게 그렇죠. 17만 원이니까 30만 원 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도 70% 올라가는데 그의 70% 올라갈 동안 랩 지노믹스 하나도 안 올라가면 얼마나 억울해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. 하도 바닥에 있고 더 이상 떨어질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서 네. 손실이 좀 작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그래서 한 번씩 슈팅할 때 좀 반을 들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? 네. 3,500원만 올라오면 그래요. 3,500원 정도 올라오면 마이너스 20%로 줄어들거든요. 네.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하는 거는 좀 그렇죠? 어...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. 저라면 지금이라도 잘라버립니다. 근데 이제 정말 참 그런 게 오늘 잘랐더니 내일 급등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. 장이 지금 좋아지려니까. 근데 저는 그래도 자르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르고 그냥 S바이오메드로 옮겨탈까? 어..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. 저는 네. 장이 지금 돌아섰고 강한 섹터가 나왔어요. 근데 걔가 먹을 게 확실해요. 근데 약한 게 있어요. 그럼 저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강한 쪽으로 갈아타라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해요. 저는. 아... 근데 뭐 상담이니까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? 이거 더 위험합니까? 위험하지는 않아요. 빠질 자리도 별로 없고요. 올라가긴 올라가요. 갖고 있으면 4천원도 가고 올해 잘하면 제가 뭐 2년 걸린다 그랬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제약주들도 분명히 물이 들어올 거거든요. 그러면 4,400원, 4,500원 가져갈 수 있어요. 올라오게 되면.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자르고 교체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